요거요? 감사합니다 이 수영 좀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묵고 수영이 잡히려면 몇 년을 길러야 이렇게 될까요? 수영 좀 보세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백봉 백봉인데 몇 년 된 건가요? 오래됐지? 엄청 저희는 덥칠 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되고요 10년 넘었대요 한 몸 군생이랍니다 세상에 너무 부러워 이런 거 나는 언제 이렇게 길러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오늘 몇 년 기르신 거예요? 한 8년 정도 8년 됐다는데 이렇게 수영이 늘어지고 너무 멋있어요 오늘 요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는 옷을 입은 거던데? 그죠? 옷을 입은 거고 옷을 입은 거더라고요 물을 주면은 벗겨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거 그러면은 물을 우에서 주지 말고 저면 가서 식으로 그냥 위에서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물을 줄 때 건드리거나 물을 세게 주면은 벗겨져요 아 건드리거나 세게 주면은 옷이 벗겨진대요 다시 돌아와 돌아오는데 이제 시일이 걸리죠 시일이 걸리죠 라우이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이뻐요 옆에 라울도 좀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이뻐 라울은 이거 너무 이뻐 대표적인 다육인데 너무 이뻐 이런 청옥입니다 이렇게 늘어진 것 좀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수영 잡힌 게 이뻐요 늘어진 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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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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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